16강전 7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어린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저는 자동초등학교 3학년 3반 이주영입니다. 네, 이주영 어린이였습니다. 자,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레입니다. 네, 오늘 대국 스미레 어린이와 이주영 어린이의 대국인데요. 주영 어린이,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아, 어땠어요? 술기가 조금 부족해서 질 뻔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대국은 어떤 공부를 위주로 준비했나요? 사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사활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그럼 스미레 어린이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오늘 대국 어떤 공부를 위주로 준비했나요? 사활 공부. 아, 사활 공부요. 그럼 어떤 대국을 두고 싶나요? 이기는 바둑을 두고 싶어요. 이기는 바둑을 두고 싶군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어린이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자, 이주영 어린이.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스미레 어린이는요? 우승하고 싶어요. 네, 두 어린이의 패기도 엿볼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셋, 넷, 셋, 넷.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